네. 시상유투비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오늘은 김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전총조사기 사건 이거. 이제는 듣고 있으면 피곤해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을 단순하게 넘기는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와 이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법률가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 사건을 단순히 연예 뉴스로 보면 상당히 좀 피로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여러 사기 수법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타산지석. 그러니까 사기 예방 교과서로 삼으면 좀 좋을 만한 사건입니다. 전총조사건을 통해서 주요 사기 수법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이미 사기를 좀 당하셨다면 어떤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기라는 게 정말. 전총조사건 보면 정말 이거 진짜 이상하다. 까도 까도 끝이 없다. 양파 같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 가지 사기 수법이 있는데 정말 이 얘기를 듣고 속아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황당하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피호텔 파라다이스입니다. 혼혜자다. 뉴욕치신이다. 승마선수다. 재벌삼세.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걸 다 믿어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사기 건수로만 보면 다섯 건의 범죄가 오늘 일어났다면 다섯 건의 범죄 중에 한 건은 사기 범죄거든요. 그리고 하루에만도 900건의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기 범죄들이에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루에만 900건이니까 굉장히 여러 수법으로 속이고 속고 한다는 것인데요. 전총조사건 같은 경우는 전총조가 지능형 사기범 같지는 않잖아요. 그냥 고전적인 사기 수법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쓴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기 범죄자들은 고전적인 사기 수법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통상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고소를 해보면 사기 범죄자들은 사기치는 수법들이 한 가지 정도에서 두 가지 정도인데 전총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3가지 정도의 사기 수법을 한꺼번에 쓴 것입니다. 13가지? 네.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일단 사기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벌 3세다,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혜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파라다이스 호텔의 혼혜자 같은 경우는 뉴스에 처벌도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신뢰관계 형성을 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그 혼혜자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물량 공세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했던 거거든요. 뉴스에 종종 출신 대학이나 직업, 나이 등 모든 걸 속였다 하는 것들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위를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산 다음에 돈을 뜯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유명 대학의 출신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잠시 어떤 이유로 돈이 묶여 있는 것처럼 해서 하거나 전총조처럼 엄청난 정보나 인맥을 갖고 있는 것처럼 과실을 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내 돈을 좀 불려줄 수 있겠구나. 혹은 돈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취업 사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신뢰를 주어서 사기를 치는 것인데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고요. 그래서 사기꾼들 차랑 시계 보면 대부분 좋은 차에 좋은 시계 차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전총조 같은 경우는 VVIP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카드도 갖고 다녔다고 해요. 그것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 그 카드의 연회비만 해서 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천만 원을 주고 그 카드를 발급만 받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만 발급을 해주는 카드라고 해요. 전총조는 돈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발급받았을까를 분석을 해보니까 외형만 VVIP 카드인 것에다가 자기 IC 카드를 씁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드 튜닝한 거네? 네. 그렇죠. 카드 튜닝을 한 거죠. 그렇게까지 해서 내가 이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이 사람 뭔가 있구나 하면서 믿음을 주잖아요. 우리가 진짜 겉모습에 모든 걸 판단하는 세상을 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사기 사건을 하다 보면 나이와 직업 그리고 지위나 출신 배경을 속이는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봤고 혼인 여부까지도 속여요. 이미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까지 있는데도 그 상태에서 또 결혼을 할 것처럼 해서 혼수 자금 등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청조처는 성별까지 속이는 경우 그리고 대담하게 대기업 혼혜자다 이렇게 대기업 혼혜자를 사칭하는 경우까지는 처음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겼던 게 이게 무슨 소위 말하는 우리 재연 프로그램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실제 경호원까지 고용하고 역할 대행까지 시키고 기자처럼 역할 대행을 시켜서 원고를 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거는 저라도 속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한 번씩 그 맞나 싶은 시점에 역할 대행을 투입시키고 적절한 시점에 투입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믿게 한 다음에는 돈을 뜯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기 유형들이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투자 사기입니다. 일단 굉장히 잘 나가는 사업가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신뢰를 얻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액수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청조 같은 경우도 정말 터무니없이 자신의 계좌에 51조가 들어있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은행 계좌를 그 자리에서 로그인을 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면 5천만 원을 불려주겠다. 1억으로 불려주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장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수익이 보장돼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청조의 배경이나 지위가 좋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 은행 어플을 켜서 보여줬는데 51조가 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것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51조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해커가 아니어도 굉장히 쉽게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코딩을 약간만 바꾸면 액수 잔액만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출은 안 되겠죠. 내가 51원이 있는데 그걸 51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사실은. 만약에 51억 원이라고 하면 진짜 이게 진짠가 하면서 좀 의심할 텐데 51조라고 하니까 오히려 허무 맹랑한 이야기여서 이게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도 그 적절한 시점에 역할 대행 같은 것들을 쓰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청조한테 투자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다른 이런 지위나 어떤 겉모습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도 투자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고 투자를 하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범죄자가 사기로 처벌을 받더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만 투자 약정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투자처가 분명한지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투자 약정서를 쓸 때 중요한 게 원금 보장 약정을 반드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받는 사람이 이 돈을 투자한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투자를 한 것이 맞긴 맞다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수익률이 엄청날 것처럼 김영영이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원금 보장 약정이 없는 이상 원금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사기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좀 착잡해지네요. 투자하신 건 생각이 나신. 개인적인 얘기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주면 10억으로 불려주겠다. 이거는 어떻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5천만 원이면 10억 이런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까 100만 원에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1억 이상. 이거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네. 진짜 많습니다. 실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사람의 절박한 심리와 상황을 이용한 사기 범죄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전 총조 같은 경우에는 투자 피해 대상을 사기 대상을 딱히 가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주로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투자 권유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기 범죄자들은 일부러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을 찾아서 투자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어떤 사기 피해자분께서는 생계비 100만 원이 당장 없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돈을 어떻게 좀 빌려볼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여기서 만난 실장이라는 사람한테서 3년 동안 2억 원이 넘는 사기 피해를 입으셨어요. 내가 100만 원이 당장 수중에 없었는데 그럴 정도로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든 500만 원만 일단 구해오면 내가 10일 안에 3천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요. 10일 만에. 그럼 이 사람은 100만 원도 없을 정도로 절박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절박한 상황과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생계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구나. 내가 진짜 귀인을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돈을 500만 원을 선뜻 어디서든 빌려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불려주겠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피해자분도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주식에 투자할게 이렇게만 이야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500만 원이었으면 선물 옵션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열흘 안에 3천만 원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원금 회수 약정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돈을 결국 돌려받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기에도 성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줬는데 뭐.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되고 아니면 투자가 아니면 그냥 빌려주신다 생각하고 차용증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자 약정서를 쓰실 때도 사인까지 했을 때 그게 잘못된 투자 약정서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 투자 약정서를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대부 업체이거나 폐업 처리가 쉬운 법인이라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약정서가 있어도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요.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 사기를 의심하다가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또 돌아서거든요. 이러다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이 사기꾼한테 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이 돈이 여유로워서 준 돈이 아니라 대부분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만 돈을 더 주면 내가 불려서 주겠다고 하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사기꾼이 그 투자를 전혀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갚는 데 쓰기도 하지만 실제 투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내가 돈을 얼마만 내가 돈이 얼마만 더 있으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더 몇 배로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계속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여기서 개발 예정인 땅을 얼마를 주고 사면 몇 배가 오른다. 그런데 내가 지금 등기 비용 300만 원만 있으면 된다. 땅 사는데 돈 다 써버렸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 300만 원의 등기 비용을 또 요구해요. 줬으면 이제 곧 있으면 나 돈 갚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또 인허가에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또 몇 천만 원 요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처음 투자한 금액이 몇 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기할 수 없게 되니까 오히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사기 범죄자가 달라는 대로 돈을 계속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기인 줄로 거의 확신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돈을 계속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실제로 내 투자금이 그 투자처에 쓰는 것이 맞는지 만약에 뭐 땅 투자다라고 하면 그 땅 직접 보셔야 돼요. 등기도 떼 보셔야 되고 같이 중개사 사무실도 한번 가보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또 그 땅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받으시는 게 좋아요. 굳이 그 사기 범죄자 명의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공동으로 구매하시는 거면 공동으로 하시거나 그래서 어디에 투자하겠다 언제까지 얼마를 돌려주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꼭 녹음을 해두시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시고 가능하다면 또 공증 사무소에 가셔서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투자 약정서가 아니라 차용증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좋기는 하고요. 또 부동산 투자 사기의 경우라면 이렇게 좋은 땅을 왜 나한테 관계도 없는 나한테 가족 간에도 잘 안 하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오늘 방송에 너무 힘드네요. 네. 그런 인간적인 의심 한번 해보시고 인간적인 의심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인 그런 안전장치들도 중요하지만 왜 나한테 이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효력이 어때요? 다른 건 다 안 했는데 이체 기록 이체 기록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사진이 찍어놨어. 네. 하지만 나중에 그 사기 범죄자가 이거는 빌려준 돈인데 투자 받은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명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체를 왜 한 것인지 그거를 이제 문자메시지를 남겨두셔야죠. 내가 빌려준 천만 원 잘 받았니? 이런 식으로 남겨두셔야죠. 남겨놓든가 카톡만 남겨놓든가 아니면 녹취를 해놓든가 네. 그렇습니다. 사기임을 알면서도 계속 당한다. 이게 정말 답답한 얘기입니다. 전청조 사건을 보면서 또 이제는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공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수사가 어떻게 가는지도 이제 정말 오리무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는 계속 몰랐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거 몰랐냐.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성별에 대해서도 몰랐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속고 있는지를 알기도 어렵고 나중에는 사실은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믿어야지 내가 피해 회복을 할 수가 있고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리를 끊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고 남현희 씨도 현재 피해자로 입건돼서 조사가 예정돼 있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제 공모했는지 여부가 밝혀질 건데 여기에서 그 공범의 범위에는 둘이서 짜고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질렀는지도 공범의 범위에 들어가겠지만 전청조의 사기 범죄를 알면서도 방조했는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의 공범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남현희 씨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 여부도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 거대한 투자 집단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수익률 나눠가기로 하는 그런 데 들어가게 됐을 때 주변에 권유하실 때 투자 사기인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 주변에 권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본인도 피해자면서 피의자로도 또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많이 있죠. 또 비슷한 사례로 얼마 전에 또 임창정 씨도 그랬었고. 맞습니다. 이런 게 진짜 좋을 때는 괜찮은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다 사기가 돼버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조심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심해라. 네. 전부 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기존에는 출신 대학이나 지위 이런 걸 의심하면 됐는데 이제는 성별까지 의심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모든 걸 다 의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냥 인간적인 관계로 알고 지내는 것에는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돈을 투자하고 돈을 주고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신분이 정확한지 투자처는 분명한지 투자금을 회수받지 못했을 때 갚을 능력이 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관련 내용을 모두 문서로 남겨둔다거나 녹음을 해둘 필요 있습니다. 이미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더 이상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게 두 가지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데요. 민사상 조치랑 형사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민사상 조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한 직접적인 법적인 소송을 하는 건데요. 사기 유형 중에 투자 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갔다가 안 갚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월 이자 얼마를 주겠다. 20%, 30%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갚는 경우에는 대여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빌려간 돈 안 갚는 거니까요. 그런데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 썼거나 수익성이 전혀 없는 곳에 투자를 했다가 원금 손실을 본 경우에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리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사기 피해자들은 한 사람한테만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 처분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사상 조치, 사기죄로 고소나 고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기 범죄라는 것이 돈을 빌려가거나 투자를 받았다가 안 갚으면 무조건 그게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들 좀 착각을 하시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빌릴 때 이 돈 내가 해먹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빌리지 않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 돈을 빌려서 갚을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사기죄라는 것이 사기 범죄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봐야만 사기를 쳐서 돈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마음을 추단하는 요소로서 돈을 빌릴 때 갚을 능력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재산 상태를 보는 거예요. 당시에 채무 초과 상태였는지. 그걸 보면서 주로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는데 갚을 능력이 되고 또 추후 갚을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경우에 이제 돈을 편취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편취의 고의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기 범죄자들은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대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사기죄가 이제 성립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기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은 전총조의 경우와 같이 수차례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와서 앞으로 또 다른 여러 피해자들이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 그런 범죄자들을 제외하면 초보함이고 편취의 액수가 좀 적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을 변제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비교적 낮은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기 범죄자들이 너무 괘씸하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한편 내 돈만 갚으면 그것만 갚으면 괜찮다라는 또 그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이고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 금액을 일부라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헌의 의사를 받으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조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민사상 조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민사 조치를 먼저 하지 않고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이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전 총조 같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사기 범죄자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사기죄로 감옥에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피해 금액 변제를 위한 오히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전 총조의 경우에는 알려진 피해 규모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순명 그리고 피해 액수가 26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올해 추가로 7천만 원에 대해서 사기로 기소돼서 공판을 앞두고 있는 건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그 사기로 인한 범죄의 수익이 전 총조 사건처럼 5억 원을 넘으면 일반 형법이 아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 범죄보다도 처벌이 무거운데요. 그 가로챈 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 기본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그 전 총조의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사기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러면 상습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누범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형이 가중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가중이 됩니다. 특별가중이 되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그러니까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특별가중 요소가 되고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음립한 경우. 이것도 특별가중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하고 합의 안 하고 그냥 나 교도소에서 내가 사는 비용이다 해서 26억 이거 꿇꿇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또 특별가중 요소가 되고요. 전 총조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감경은 커녕 오히려 형이 가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경우에도 오히려 가중 요소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교수집 변호사 생각엔 남현희 씨는 피해자입니까?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밝혀줘야 되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피해자들 중에 딱 한 전문직 부부만 남현희 씨를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요? 펜싱? 네. 거기 학부모? 네. 학부모가 그분만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살펴보면 모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알면서도 방치를 했는지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걸 이제 전 총조 사건을 통해서 사기에 관련된 것을 저희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충격이네요. 하루에만 900여 건의 사기가 발생을 하고 5건 중에 한 건은 무조건 사기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의심해라. 마무리하시자면. 네. 사기 피해자분들 상담 오시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한 번 연락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 변호사님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이제 처음에는 100만 원이에요. 나중에 전화가 또 오면 계속 불어나 있어요. 그 피해 금액이. 그때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 당한 후에 상담을 오시기보다는 빌려줄 때 처음부터 어떤 안전장치가 있을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말씀드렸던 게 사기 범죄자들의 특성이 나중에는 오히려 굉장히 당당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뭘 믿고 돈을 빌려줬냐. 네가 순순히 빌려준 거 아니냐. 어, 뒷굴 잡겠는데 이거. 그래서 사기 피해자분들이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좀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내가 왜 속았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사기 범죄자들은 또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범죄 활동을 하면서 잠만 잘 자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하기 전에 꼭 주변 법률 전문가 아니면 그냥 친구한테라도 너라면 이거 나한테 돈 알려주겠냐, 빌려주겠냐 이런 식으로 한번 친구라고 하고라도 상의를 좀 해보시거나 좀 중간에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 중간에라도 공정증서를 좀 받아주시거나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꼭 마련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교수집 변호사는 살면서 사기당한 적 있습니까? 뭐, 저는 소액 정도. 소액 정도. 네, 아주 소액.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이제 내가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물어보는 거냐면 누구도 그 사기에서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래도 위험한데 조금은 살펴서 의심해가면서 본인이 소중하게 본 돈을 지키시고 또 신뢰 같은 것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상독복이 김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은영, 기도료 최상영, 저는 김규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